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9월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, 돈복 터지는 그 풍수환경의 유지에 도움이 될 그 내용들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가을로 들어서는 그 9월의 시기는 음향 구분에서는 그 음기가 점차 그 증가하는 시기를 뜻합니다. 이렇게 그 음기가 증가하는 그 시기에는 방출하거나 소모하는 그런 에너지의 그 방향보다는 저장을 하고 또 축적을 시키는 그 에너지의 그 힘이 커지는 걸 암시합니다. 사람이 그 돈복도 또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. 9월부터는 그 당장 건조해지는 그 시기이기도 하죠. 피부가 갈라지고 또 트고한다면 그 돈복이 좋아질 수 없는 것처럼 집안 환경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. 재물이 늘어나는데 꼭 필요한 그 물의 요소라는 게 적절히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. 집의 구역에서는 대체로 그 북쪽 구역이 그 물의 그 중심 공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 풍수적인 지유가 있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 그 집안 그 북쪽에 작은 그 미니 화분 하나 꼭 놓아주실 필요가 있고요. 그렇게 되면 그 공간으로부터 또 물의 보존이라는 또 생명력의 그 유지라는 그 두 가지 그 풍수적인 이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가을의 그 실내에서 보이는 그 주된 색이 편중된 가을 색으로 그 공간이 또 채워지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에너지의 그 왜곡을 불러들이게 됩니다. 오히려 그 오행이나 그 에너지의 그 균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그 건조한 시기의 그 집안 공간은 더욱 그 활력을 모색을 해주어야 합니다. 전략적으로 또 그런 배치가 꼭 필요도 합니다. 그런 그 풍수적인 또 균형의 미약에서 또 가장 그 도음복이 크게 터질 그 풍수 환경의 답은 정해진 거죠. 집안에서 그 연한 녹색 또 연한 그 파란색 또 라벤더색 이런 그 부드러운 그 녹색 계열이나 그 파란색 계열이 꼭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. 그때 그 9월에 그 도음복이 크게 열린다는 것이죠. 조명이든 그 풍수 배치품이든 또 장식이든 이런 그 색 배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 환경에서 또 거주자인 그 사람도 더 나은 그 웰빙적인 삶에 또 가까워집니다. 이런 상태가 또 도음복을 더 크게 불러드릴 것은 뭐 너무 그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.